NSF-250도 있습니다. 괜찮아요. 그리고 졸라 빨라요. 이 종이 맞아요? 자이언트 맛깔라 하겠다. 그리고 모터3의 레드불 머신도 졸라 빠릅니다. 얘네들은 극악에 세팅을 해 놔 가지고 KTM 이거든요. 모터3 KTM 머신인데 마력대가 50마력, 250cc에 50마력을 뽑아 냅니다. 50마력되면 거의 500cc급이죠. 500cc 초과입니다. 500cc 초과하는 배기량을 250cc에서 내요. 레드불 또 빨아 재킷. SV는 근데 괜찮긴 하지만 많이 부족한 모델입니다. 어떻게 보면 스포츠성 같은 경우에는 두리뭉실한 느낌이라서. 타임랩스로 이제 하는건 이거였죠. 제가 이거 몇번이고 돌려보는 영상입니다. 자주 봐요. 이 영상은. 이렇게 편이고요. 이렇게 편이고요. 이렇게 편이고요. 이렇게 편이고요. 이렇게 편이고요.